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1장 2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칭찬하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소개하면 노아가 있죠 노아 의의 전파자라고 의의죠 12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조금 있으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 8명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 의의를 그는 찾았다 사람들이 전부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니엘 있죠 다니엘을 칭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너부안에 썰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네 명의 왕이 있을 때 제2인자로 왕 밑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가 있죠 욥이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모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다윗을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종이라고요 그 외에도 이사야, 에스겔, 예리미야, 사도바울, 사도요한 등등 성경에는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러면 개인적인 이름보다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급기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쉬운 좋은 내용, 자신에게 좋은 것인데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지옥도 없다고 하고 지 멋대로 이 세상을 사는다는 사람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일이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일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시간은 안정돼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리를 잘하는데 아무튼 그 일이 주어지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을 모른다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가야 할 장소 그 하늘나라를 모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되나요? 불과의학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문 잠원 1장 29절에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는 어떤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할 사람, 징계받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시로 잃었기 때문에 외국의 강대하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싫어해요 그것보다는 나 세상 지식이 좋다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만드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본다 그 얘기죠 우습게 본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분의 사람들로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성경을 거부한다 그 얘기죠 성경을 비난하고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이런다 그 얘기죠 인간적인 방법, 인간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두 번째는 진리를 알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 움직이는 건 다르게 움직인다 그 얘기죠 아는 게 아니죠 다른 지식으로 자신이 받아들인 게 아니죠 10편 50편 17절에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내 위에 던지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내 위에다 딱 두고서 내 말을 신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말이죠 나는 안 그래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을 내 위에 두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둬야죠 한글 킹잼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유튜브 설교도 듣고 그리고 뭐 다 하는 것이에요 주석 쓰고 뭐고 다 사서 보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도 다 빠지지 않고 들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서도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진리를 알면서 바른 성경이 아닌 그러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다 알면서 보면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한글 킹잼 성경 보고 유튜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설교 듣는다고 그 사람이 나가서 거리설교하고 구령할 줄 아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혹시 있다가 나간 사람 가운데 혹시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진리를 알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관장을 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그 사람을 인도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배교하고 분리해서 독립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유튜브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갖다 붙이고 나는 한글 긴 잼 성경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믿어요 진리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는 것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냥 희지부지 희지부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막강하게 세력이 강해지고 커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분열해 버리는 것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양산해요 흠정력 쓰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진리로 바로 서서 성경대로 믿는 행동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에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배교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한 1년 지나가고도 그것이 유지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지 없다 그 얘기죠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갈라져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런데 막 하는데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별치 못하고 적당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자신은 손해보거나 영적 전쟁을 피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나는 참 현명한 사람이야 요리조리 빠지고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의 대열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예요 부족해도 주님 앞으로 나오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사람은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인간 알기를 벌레같이 부르고 오 벌레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줄 알고 나는 많이 몰라 나는 많이 알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식적인 행동에서 되는 것도 아니다 셋째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거나 참견하는 사람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거나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냥 뭐 막 사람들을 모이게 교회만 많이 모이게 해서 뭐 해가지고 실적 영업실적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무슨 뭐 여기 회사예요 영업실적 올리기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왜요 가장 강조하는 게 영업실적 이단들 이단들이 영업실적이에요 그 안 하면 다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몇 명 안 모이고 몇 년 사이에 교회 짓지 못하고 그러면 무슨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신천지 이런 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람들 끌어다 놓는 거예요 실적 올리기 때문에 어느 집화가 얼만큼 컸느냐 그의 실적이 아니냐 결산을 하냐 결산을 교회 크게 짓는 것과 사람 숫자 모이는 것 이거 갖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위해서 막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하는 대로 다 따르게 하도록 그 진림은 관계없죠 비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 안 놔둬요 그런 사람들 자신을 숨기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집단이나 이런 모임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 모든 일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어리석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뭐 정국구 목회자처럼 막 활동하고 막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자신만 신실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가 여기 설교에서 다른 개신교들 이렇게 잘못된 점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비진리에 관해서 지적한 그러한 차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라고 얘기죠 단편적인 그러한 영적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 못해요 그런 사람 조금 있으면 다 하차하는 사람들 전반적인 영적 상황과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회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면서 남의 교회에 막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어떤네 그 사람은 뭐 어떤네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은 똑바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막 지적하면서 누구는 막 성경적이지 않네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그러면서 비성경적이면서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장과정이 의심스러운 영적인 성장과정 세상적인 성장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정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 영적인 성장을 정상적으로 탁탁탁탁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견고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쌓은 사람들은 견고하다고 얘기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났죠 나중에 무너지죠 그런 것들이요 넷째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전부 거짓말을 이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63절에 나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다윗 나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버릇이 있으면 빨리 고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부득이하게 못 지키면 내가 못 지킨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안 지키면 나중에 보세요 사람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다섯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서 성경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자신이 성경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적인 믿음이 없어요 잠원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 여섯 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령 그에게 가증한 것이 일곱이니 뭐냐면 첫째는 교만한 눈과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 셋째는 무제한 피를 흘리는 손과 넷째는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다섯째는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여섯째 거짓말을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거짓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 형자 간의 불안을 일으키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 보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속하면 안 돼 여기에 내가 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못한다면 최소한 싫어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게 대단한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러라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그리고 실제 주님과 그런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잘 가깝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여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멸관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길이에요 그게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내가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차적으로 되면 뒤에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될 확률이 많은 것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단한 것이 그들은 주님의 지식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맞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자기 입맛대로 생각한다고 얘기죠 행동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길 원치 않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그것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려 믿습니다 주님 오실날 가까운 이때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늘 기뻐하며 또 진리를 캐는 또 진리를 마음에 담는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처소에서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